에 그냥 효과가 좀 있는거지. 병원을 무슨 무슨 병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허리. 허리가 아파서요? 목. 어깨. 아주 고질병이야. 고질병. 그래가지고 낫질 않는거에요. 그때만 조금쪼만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하다가 이걸 하니까 그래도 덕을 많이 본거지. 병원 안고 버티는거지. 이것만 좀 이끌어보는거에요. 아픈게 아파도 조금씩. 아까 잠자라온거. 전립선. 그리고 머리 막아주는거. 기분도 좋아지고. 젊어진거 같고. 다 좋아진거에요. 사람들은 또 살아나많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좋아진거에요. 이제 얘기 듣고. 좋아진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야겠는데. 여건이 안되는거에요. 직장 가야지. 또 쉬운 날은 이제 또 해봤자 50%밖에 안되잖아. 내 생각은 아침, 저녁, 점심, 저녁까지 하고 싶은데. 사실 두번 오면 많이 한거야. 오전에 저로 서고. 어이 두번 오면 많이 하는거죠. 오전에 저로 서있어. 공원에서. 공원. 공원. 공원에. 공원에 있잖아. 여기로 와봤지. 맘 먹고 온거에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지금 하신지가 한 1년정도 되셨다고 지금? 1년 됐는데 뭐 반밖에 안되지. 하루는 못하니까. 그 허리가 어떻게 아프셨어요? 목하고. 그게 내가 원래가 약했는데 되고. 일도 그냥 노동일을 하고. 그냥 쭉 그려왔지. 망가질 수 없지. 관리를 안하고. 정말 힘이 있으니까 모르고 지나갔어. 나이 먹으니까 차차 생기는거에요. 이제. 먹기 힘드신지. 그냥 뭐 스테롤드 주사 맞고. 별걸 다 했어. 스테롤드 주사가 최안만 맞는거 아니야 그거. 스테롤드 주사. 스테롤드. 응. 그 맞으면 쫙 안 아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거 항상 해보면서 약을 안 하신지. 약도 안먹고. 좋아졌지. 아 스테롤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았는가요? 아 그거 이제 원래가. 네. 1년에 뭐 3번이나 4번 만이면 된다고 그러더만. 근데 주사장한테 물어봤어. 우리 주사장한테 물어봤어. 네. 이게. 저항압으로 그 맞으려는데. 그 아픔을 맞으면 안된대. 근데 그건 그 가방도 나다다 안 나죠 또. 그 날짜가 안되면. 3개월 이제 4개월 지나야 돼. 네. 근데 효과는 무지한 좋아. 아 맞으면 바로 나서요 그냥. 안 아파? 근데 그 대신에 나쁜 점이 많다는 거야. 그렇죠. 나쁜 점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안 아프니까 좋지. 아. 그냥 면발밖에 하셔가지고 안 아프고. 스테롤 주사 안 맞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럼. 말도 못해. 근데 내가 원래 건강한 세질이 아냐. 약한 데다가 이런 그냥 노동을 해제끼고. 이 큰 놈 하는 거. 나 쟤깐 놈한테 또 이런 했으니. 이게 뭘 배경이 나냐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이런 둘이거든. 네. 이런 둘인데. 자꾸 배경이 생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뒤에서 하려고. 아이고 참. 면발밖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효과도 보시고. 그냥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도 반갑습니다. 아주 자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